여보세요? 카톡 봤어? 진짜야... 아 진짜 얘가 나 좋아한다니까? 방금 노래방 갔는데 백타 나 좋아하는 거 같아 어떡하냐? 얘 지금 화장실 갔어 오면 한 번 떠봐야지 야, 온다 이따 내가 다시 전화할게 응 아, 오랜만에 노래방 가니까 목 진짜 아프다 너 뭐가 안 아프냐? 왜 이래? 미쳤습니까, 휴먼 조윤아 오해하지 말고 들어 어 너 남자가 좋아, 여자가 좋아? 당연히 여자가 좋지 그럼 우리 노래방 가서 네가 처음에 불렀던 그 노래 그건 뭔데?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? 내가 처음에 뭐 불렀지? 기억 안 나? 사랑과 우정 사이 아, 맞네. 그래, 그게 왜? 왜 불렀어? 내 입으로 말할까? 네 입으로 말할래 좋아해서? 아... 맞네 맞네, 이 새끼 아, 뭐가 맞아? 언제부터 좋아했어? 꽤 됐지 아... 얼마나? 한 10년? 딱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디 부분이? 얼굴? 어깨? 왜 이래 진짜 어디 부분이 좋았냐고 그냥 내 상황이랑 비슷해서 아... 아니... 아니 왜 이래? 너도 알잖아, 내 첫사랑 걔 걔가 그 노래 좋아해가지고 그냥 생각나서 불렀어 거짓말 치지마 아... 굳이? 아니 너... 내 첫사랑 알잖아 너 그거 개 생각하면서 부른 거 아니잖아 그럼 널 생각하면서 지금 부럽겠어? 이제 본색이 나오네 뭐... 뭔 본색? 영어 뭔 책? 말장난 치지마 그거 내 생각하면서 부른 거잖아 뭔 개소리야 너 미쳤어? 내가 널 왜 생각해? 너 외롭냐 요즘? 아니라고? 아니 내가 왜 널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겠냐고 오케이 그럼 그 다음 곡 그 다음 곡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? 아 뭐 불렀지?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그래 그게 뭐? 지금까지 나한테 연습한 거야? 아 뭔 개소리야 진짜 그 가사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? 뭔 가사 내 입으로 말할까? 네 입으로 말할래? 아니 네 입으로 말해 물어보지 말고 내가 널 만난 시간 혹은 장소 상황이 달랐었다면 우린 맺어졌을까? 노래까지 불러줘? 내가 널 만난 시간 혹은 그 장소 상황이 달랐었다면 우린 맺어졌을 진지한 얘기하는 거지 진짜로 내가 지금 장난치는 거 같아? 아니 주한아 네가 굉장히 좀 착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나는 여자를 좋아하는 이성주의자야 뭐야? 넌 나 좋아하냐? 아니 아니라면서 고개는 왜 끄덕여? 아니 주한아 그 나 너 진짜 안 좋아해 어 그래 우린 친구 사이잖아 친구로서 좋은 거지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안 돼? 너 넓은 가슴이 좋다 너의 넓은 어깨에 기대고 싶다 왜 말을 못 해? 넌 나 좋아해? 아니 아니라면서 고개는 왜 자꾸 끄덕이냐고 아니라 이거지? 아니지 알겠어 그럼 마지막으로 너가 노래방에서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노래 어떻게 안 불렀어? 내가 뭐 불렀는데? 잠깐 일어나봐 왜? 일어나봐 왜? 왜 이래? 안아달라며 안아달라며 성준이를 안아줘 은근히 두 recht 왜 이래? 아 으 으